아빠가 핸드폰 전자파를 이용해서 이 솜에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은 솜을 이 정도만 뜯어 볼까요 이 정도만 뜯을게요 요거에 전화를 걸어서 이 전자파로 불을 붙여 볼게요 전자파로 불을 붙이면 하나가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? 잠깐만요 불을 켜고요 불이 들어 안 들어올까 볼게요 전자파에 불이 들어오면 불이 붙을까요? 전자파로 불을 켜주세요 전자파로 불을 켜주세요 가까이 찍어야죠 가까이 어떻게 어때요? 오 불난다 이거 된건가요? 신기하죠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